안녕하세요. 네, 내 방에 있는 회사들이 다 꼬뜨리기 때문에. 시기 질투한다. 네. 내 방에 있는 회사들이 다 꼬뜨리기 때문에. 내 방에 있는 회사들이 다 꼬뜨리기 때문에. 시기 질투한다. 지금 하시는데,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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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왔다니 누구랑? 그때부터 니하고 왔다니 그러니까 프레임에 올라갔대 청탄대 백삼돈 백삼돈 늘 하던거로 먹지? 뭐? 아니 늘 하던거로 먹어? 아니 엄마는 그냥 아 싫어 왜 엄마 저거 먹어라 그냥 뭐 보리차 나 쌍아차 부을라는데 보리차 안 먹으라 그냥 반기화가 좋은거 대추는 스트레스에 좋은데 저기 대추 기침 뭐 대추차 먹는단말이다 어? 쌍아차 먹는데 비싸다 8천 가격도 똑같은데 뭐 3천짜리 먹으라 이거 내가 3천짜리 어디어라 엄마 먹으라 개똥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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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봤다 쌍아차가 너무 옛날거 치클이 나왔네 응 옛날거 치클이 나왔네 응 옛날거 치클이 나왔네 안왔네 난 쌍아차 먹으라 어머니 냄새나요? 무슨 냄새 니? 응 얘 지금 안그래도 개똥 냄새 난다 응 나는 안재물란다 나는 토마토 주스 아 나도 그럼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 시원하게 토마토 주스하고 빙수 먹으라 빙수 아 나 안안나 녹차 빙수 홍차 빙수 머리 아프니까 넌 나도 토마토 주스 오리지널 아이잖아 오리지널 그 여자는 그 병역 실천을 하는데 완전 오리지널 아이잖아 그거 한 몇불 시킬까 응 여기요 택배로 갖다 주는거야 어떤거 몰라 주문한 딩동 와 이런데 처음 하구나 응 응 웨이터 웨이터 오싹하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 토마토 주스 네 시원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이스로 오싹 네 오싹 오싹 내가 갖고 있을게 되지 여보구 이거 줘라 안 빈다 보이지 이리 있다가 이리 다 안 빈다 잡아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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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어서오세요 출신자 좀 누르자 얘들아 데이트 중 써있어서 들어왔는데 실망이 있네 뭐 엄마하고 아들하고 좀 좀 좀 좀 좀 이렇게 앉아있어 좀 똥통해 보이잖아 와 Barbie가 어우 요즘 일주일 안에서 이제 제 내일하고 계지 채호 나와 꺄 f b b babyn процzel 좀 더니 커버를 분위기 좋은데 세 굉장히 주pen 어 쭈퍼 май기 좀 일 안좋어p 교양이 음악이 음악 자체도 클래식에다가 교양이게 행동을 해 이런데 와갖고는 이 파워 이러면 안돼 교양이게 행동하라고 알았지? 교양이게 여러분도 그리스도 동행하게 행동을 해 주는 그래 들어보신 Obi-Wan 김남기 동네에서나 알아두죠 안정적인 고구마 많이 먹어 엄마 많이 먹어 알겠어 많이 먹어 뜨거워 뜨거워 내가 까줄게 아니 더러워 아 아니 더러워 좀 더러워? 뭔가가 안좋은 뭐 그런게 흐르네 기후가 흐른다 내겐 너무 더러워 나갔다고 많이 먹었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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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달다 맞지? 응? 고우면은 달아야돼 응 이러라! 이러니까 내가 이제 같이 한 번 먹으싶은 기라. 빨리 떨어뜨릴 뻔했다. 네 거는 반 구우면에. 맛은 똑같은데요. 나는 물 구우메다. 먹고 싶고 있나? 먹고 싶고 있나? 어? 뭐 열고 뭐 있나? 이 집안. 옷 좀 사줄거야? 응. 추리링이 이쁜거 하나. 한 번 사노. 추리링? 응. 추리링이 뭐 있나? 아. 아, 뜨거워. 아유, 뜨거워. 고마워. 고마워. 음. böyle. 요렴이 그.. 아멘 마카롱 맛잇잇 맛잇잇 불닭 헤헤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먹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그대 가슴에 서면 나는 왜 쪼그라드는가 염 분이 바뀌고 처음스럽지만culos 예볼처럼스럽다 тоже тоже 소리 내지 말고 사랑인 영가 나온다 아이가 사랑인 명가 소리냄새 묻지마라 тоже тоже 소리 내지마 교양 있는 클라식이 클라식이 하고 제목이야 제목이나 한가리가 알고 얘기야 양산에서 뭐 티내지 마라 엄마하고 나하고 앉아있으니까 불륜인가 싶어하고 쳐다보는 것 같지요 그러기 너무 판박이다고 생각하라니까 어머니 같이 살면 저렴다 없는가 보다 이러겠지 아니 옆에 사람도 쳐다보는데 불륜인가 싶어 쳐다보는 것 같지요 내가 기분 나빠해야 된다 이거 그거는 우리 가정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고 제가 옆에 붙이는 엄폼입니다 엄폼 엄폼 나는 엄폼 나는 여포 나는 마포 아 재미없다 야는 역포 엄폼 그럼 꼭 니한테 재미있는거 보면 재미있네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좀 들어주면 안되나 나가자 다다이 함 뜨거로 다이다이 함 뜨자고 다이다이 함 뜨자 다이다이 함 뜨자 다다이 함 다다이 함 다다이 함 다다이 함 응 엄마는 옷집에 가면 아주 부끄럽게 하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실컷 다 해보고 이거 다 해보고 이거 다 해보고 이거 다 해보고 어머 옷이 왜이러니 이러면 또 딴짓갖고 언제 진상이라고 같이 못가겠다 부끄러워서 한 30만원 한다고 한 30만원 한다고 다 묻나? 응 가자 난 포장마차에서도 양집하는 여자라면 안그럴 수가 없다 가자 이 커피 줘야라 얼마죠? 16,000원 얼마야? 16,000원 얼마야? 16,000원 수고하세요 빨리 갑시다 수고하세요 빨리 갑시다 예 예 빨리 가라 눈으로 가만 보라 다 만지지 마라 너 만지나? 응 썩는다 내가 만지면 썩어만 만지지 마라 누가 만지야 썩지 썩는다 만지지 마라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나는 그렇게 약하다 약하다 응 가자 빨리 만지지 마라 썩는다 안그래도 내가 만지려니까 왜 이리 세요 이러네 아이고 집에 가자 집에 집이adi 이리 편드만 왔어 좀 더